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카카오 최근에 좀 많이 밀리긴 했지만 이 근본적인 이유가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같이 좀 브리핑을 드려볼 거고요 오늘 기점에서 카카오를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하거나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좀 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카카오 일봉차트입니다 최근에 이제 보시면 어차피 시장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지속 빠지긴 빠졌어요 지속 빠지긴 빠졌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된다라는 이슈 IPO 절차를 밟아오면서부터는 오히려 더 어떤 반응이 없어요 더 반응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회사에 대한 상장 기대감으로는 순간순간 한두 번 정도만 퉁퉁 다른 종목으로 튀긴 했어도 카카오는 기존의 수급 자체가 중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수급이 정말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걸로 인해서 새롭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고 최근 보시면 최근 수급 보시면 기관 쪽 보험 금투 투신 연기금까지 해서 굉장히 매도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10월 8일 그렇죠 10월 8일부터니까 딱 요만큼 매도를 많이 했네요 그러면 이 영역 동안 사실 카카오가 빠진 거에 대비해서는 오히려 시장은 좀 덜 빠졌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시장 빠지면 시장에 대비해서 종목별로의 하락률이 체감지수라고 하는데 체감지수가 보통 종목 대비 곱하기 2배 정도가 돼요 물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5배 정도라고 평균적으로 봐도 되는데 대형주들은 근데 코스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곱하기 2배까지 보는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코스피는 그래도 수급이 괜찮게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졌었거든요 수급 동향을 보시면 근데 카카오는 지금 다 매도를 했었죠 연기금 다 매도하고 있죠 펀드 매도하고 있죠 이게 지금 뭐냐면요 여러분들 기존에 우리가 코스피가 완전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타이밍에 정말 이런 기관금 투 연기금이 정말 많이 들고 있었어요 완전 대표적으로 많이 들고 있었는데 그런 물량들이 계속 출혜가 되고 있었고 연기금도 지금 최근에 몇 개월 동안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차익실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 주식 비중을 정해진 상한성까지만 보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코스피의 수급 자체가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나 이런 종목들은 차익실현이 계속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카카오게임즈가 상장 이후에 계속 밀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조금 어느정도 반등은 보여줬는데 카카오게임즈가 이렇게 밀리는 동안에 오히려 같이 빠지더라고요 오를 때는 같이 안가더니 빠질 땐 또 같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도 어느정도 반영이 좀 됐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이유로 좀 하락은 했는데 좋습니다 그럼 뭐 시세적인 측면 차트적인 측면 그렇게 좀 짚어봤는데 그러면 실적적인 부분은 어떻게 된다 지금 일단 카카오가 잠정실적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뭐 굉장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충분히 우량한 실적들을 계속해서 헤쳐나갈 것으로 컨센서스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3분기에 대한 매출은 QOQ나 YY 둘 다 호조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나 이런 전망치를 전부 다 좀 부합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들 신사업 쪽도 워낙에 지금 빠른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멘텀이나 사업에 대한 내용들 좋은 이슈는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 실적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충분히 달성이 가능한 정도의 수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카카오를 제가 좀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른 기업들은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인텔에 우리 랜드플래시 쪽 사업 인수 관련해 가지고 현금 10조원 정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하이닉스 결국 최근에 결국 어제 이슈가 떴으도 불구하고 하락마감 오늘 또 하락마감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10조원 인수 좋다 이거야 근데 니네 돈도 없으면서 그거 뭘로 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돈으로 할래?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기업이 현금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 증자에 대한 리스크도 막을 수가 있고 부채에 대한 리스크도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카카오를 제가 진짜 좋게 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물론 이 금액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지만 이쪽이 이제 생산업종이라든지 공장, 부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충분히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도 웬만한 기업은 너무 초대형주가 아니더라도 투자도 적당히 잘할 수 있을 뿐더러 또 이런 뭐랄까요 신규 회사라든지 신사업 관련돼서라든지 충분히 증자나 이런 거 없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 일단 멜론을 통해서 캐시카우도 현금 캐시카우를 확보를 하기도 했었죠 그 뒤로부터 현금이 꾸준하게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거의 2조가 좀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하이닉스의 4조 현금성 자산하고 카카오의 2조 현금성 자산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비율상으로 따지면 오히려 카카오가 지금 현금 비중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시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카카오로 굉장히 좋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도 누가 뭐라고 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 약간 그런 겁니다 내가 뭘 하나 사고 싶어요 근데 이걸 사면은 내 정말 업무 능력이라든지 일의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져서 반드시 나한테 필요로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라고 칩시다 근데 내가 가진 돈이 20만원밖에 없어요 80만원은 어떻게 할 거야? 대출 받을 거야? 너 그거 무슨 대출까지 받아서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대출 받아서 해서 그럼 너 그 이자 갚거나 나중에 갚을 땐 어떡하려고 그러니? 이런 걱정을 또 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인데 만약에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100만원짜리를 구입을 할 건데 내가 한 300만원 있다고 쳐봅시다 100만원? 필요한 거면 그냥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담 없이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그냥 좀 쉽게 말씀을 드려본 거니까 이런 흐름만 대충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카카오 여러분들 뭐 실적에 대한 부분 3분기 컨센서스를 충분히 좀 어느 정도 도달해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 하나만 놓고 본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과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9월 하락장 계속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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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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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그리고 9월 25일날 딱 어떻게 잡았습니까? 35만원 아래에서 잡아라 이날 잡아버리니까 어제 하루 주춤했지만 안 팔았죠?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다시 상방으로 수익권으로 돌려버리잖아요 자 35만원 그렇죠? 35만원 카카오 35만원 부근에 기존 회원님들이나 추가 매수도 하셔도 좋다 25일날 여기 날짜 뜨죠? 없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35만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결과적으로 9월 50 딱 이 날 잡은 거예요 여기서 잡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좀 안전하게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하락 중인 종목을 기다렸다가 적기에 잡자 잡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아무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참고로 부회 회원님들은 이 날 잘 사서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안 팔고 잘 가지고 있고요 중간에 한 번 시장이 하락할 때 이때 이때 어쩔 수 없이 한 번 매도를 했죠 왜? 팔고 다시 사면 되니까 왜냐면 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게 좀 불쾌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 푼이라도 아쉽잖아요 아쉽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한 푼이라도 챙길 수 있는 거 챙겨야죠 시장에 시장에 의해서 따라갈 수 있는 거면 그럼 시장 방향성에 대한 그림을 다 이해하고 있는데 그럼 팔고 다시 사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때 오죽하면 제가 얼마나 자신 있었으면 이날 인버스까지 제가 샀습니까? 자 VIP방에서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인버스를 추천을 했었습니다 13일 날 그래서 회원님들께 우린 코스닥으로 접근을 좀 해보자 해가지고 자 251340 코드 번호고요 각자 사용하는 증권사 연락해서 세팅을 계좌 세팅을 해놔라 그러고 나서 14일 날 바로 인버스 추가 신규로 매수를 했죠 그래서 코스닥 기준이긴 하지만 그래서 14일 날 언제 요 날이죠 이날 딱 빠질 때부터 사가지고 지금 인버스만 해도 수익을 확 땡겼는데 그렇죠? 거의 9% 가까이 인버스 수익 받잖아요 근데 이것도 처음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매매는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도를 좀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매매는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좀 아쉽네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요런 식으로 좀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만 드렸어요 그래서 인버스 요런 식으로 그렇죠? 많은 분들이 편입은 안 하시고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그래서 인버스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편입해서 들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파생 상품들도 같이 좀 다루면 재밌어요 재밌고 시장에 따라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시장을 시장 외적으로도 가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하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좀 최대한 극대화해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으니까 오시면 다양하게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특히나 트레이딩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장중에 소개를 해드린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렇죠? 13%나 급등을 보였었죠? 보시면 1시 44분쯤에 KT 서브마린 추천드렸고요 오늘 21일에 두산중공업 영상에서 브리핑 쭉 해드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오늘 또 장 막판에 끌어올려줬죠? 그래서 요렇게 또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거니까 같이 또 회원님들도 요렇게 편입을 해서 수익을 챙겨왔습니다 그렇죠?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요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쭉 소개를 좀 해드렸던 종목들은 지금 안간 놈이 대주산업이랑 대주산업이랑 제일 약금 둘 다 단타로 접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런 종목들 단타로서 한번 여러분도 관심 가져 보시고 뭐 솔직히 대주산업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2500원 밑에서 잡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2500원 밑에서 잡으시고 2400원을 짧게 손절 잡으세요 아니면 절반 매도하고 한 2300원 부분에서 전략 매도를 하는 관점 요렇게도 되는데 사실 단타다 보니까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아서 내일 아침에 시가 밑으로 내릴 때 짧게 편입을 하셨다가 최대한 2400원에 가깝게 매수하시고 올려줄 때 매도하고 지금 왜냐면 들어온 힘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근데 나간 힘이 없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잖아요 진행 중인 상황에서 거래가 죽어 있다는 거는 쉬어가는 자리인 거거든요 힘을 더 모으고 있는 거예요 아래 꼴이 계속 달리고 있죠 그래서 이거 한번 또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라고 오늘부터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딱 보시면 10월 21일이죠 그럼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진짜 대폭락이 나오든 안 나오든 또 혹은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매물이 출회되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또 준비를 하고 1월달에 반등 주는 장까지 수익 실현을 깔끔하게 하려면 지금부터 딱 3개월 정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0월 21일이니까 11, 12, 1, 3개월이죠 그럼 이렇게 3개월 동안 부담없이 이용을 하시면서 여기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저는 좀 어느 정도 계획이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한번 부담없이 이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회원님들께 처음에 두 달 들어왔다 또 결제를 하기보다도 서비스 기간을 좀 한번 과하게 좀 들여서 이번에 이렇게 이벤트를 해보는 거 어떻겠냐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상부에 결제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안 그래도 가입률은 많이 나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장하시는 분들도 10회 대여섯 분은 되시고 신규 가입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선착순으로 한 100명 정도만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게 결정을 좀 하게 됐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몇 명이 입장을 해서 몇 명이 남았는지 말씀을 다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무조건 큰 금액을 가입해라 이건 아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또 더 파격적인 기간을 좀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타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뭐 검색식도 제공을 좀 해드리고 스스로 매매를 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초들을 좀 다져 드리는데도 제가 열정을 좀 쏟고 있으니까 오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도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도움이 많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종료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단타소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